루 이리 와봐 루 저놈이 어디서 고라니 뒷자리를 하나 물고 왔네 이리 와봐 루 이리 와봐 루가 어디서 고라니 뒷자리를 하나 물고 왔어요 너 그거 어디서 놨어 너 그거 막 주워 먹으면 안 돼 너 그거 어디서 그룹을 주워 왔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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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저런 걸 주워 왔지 푸한테 또 갖다 주는데요 아닌가 아 이거 저기 또 푸한테 또 이쁨 받으려고 푸한테 야 고라니 뒷자리 아따 앞다리야 뒷다리야 무슨 저런 걸 물고 왔어 야 푸 너 먹으라고 쟤가 갖고 왔나봐 이리 와봐 이거 뭐야 자꾸 돌잖아 너 먹으라고 루야 이리 와봐 루야 너 그거 어디서 놨냐 아 내가 웃긴 놈이네 이리 와봐 루야 지지 지지 먹지마 지지 지지 말도 안들어져 루! 이리 갖고와 버리게 설마 루가 고라니를 잡았나? 야 설마 니가 잡은 건 아니지? 루! 야 설마 니가 잡은 건 아니지? 루! 야 설마 니가 잡은 건 아니지? 아 Told 이거 딱 고라니 앞다리 같은데 이거 뒷다리가 아니라 너 이거 어서 니가 잡았어? 이거 먹으면 안돼 임마 니가 잡았어? 어? 루 니가 잡았어? 대단한 놈이 돼 이거